연앤되잖아 엄마한테 잘해 알았어?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냐? 잘해 나간다 야 아냐 야 세영아 어 왜? 어... 조심히 들어가 누구야 다르다 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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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은 먹었어? 응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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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엥 이제 여기서 그날 어쩌다 지금 여기서 하면 밤에는 밝은 빛은 없지만 그대로 근데 여기서 그날 엄마가 그토록 조심하라 늦던 아홉스 아홉스는 엄청난 저주나 재앙 그런 게 아니었다 괜찮아 동구야 다음 작품 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 안녕히요 우리의 오랜 꿈이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랑을 가로막는 뭔가가 나타났을 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시련인데도 왠지 더 불안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 때 그런 때가 바로 아홉스다 우리의 오랫동안 꿈꿔왕